고마워 머리 아픈 건 좀 괜찮아? 바람 쐬니까 좀 낫네 오늘 날씨 되게 좋다 그러게 구름 진짜 예쁘다 나 오늘 너한테 할 말 있다 할 말? 애들한테 말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 그 이거 아 나도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어? 전에 나한테 그랬지 애들이 네 본 모습 알게 되면 돌아설까 봐 그 가면 못 벗겠다고 그때 말 못 했는데 실은 나도 그랬어 무슨 일 있어? 나 사실 아빠가 때려 가끔 화나면 뭐? 몰랐지 아무렇지 않은 척, 괜찮은 척, 쿨한 척 그게 내 특기거든 수진아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수호가 다 알고 있더라 이수호? 내가 써온 가면이 걔 앞에서 깨져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척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척하고 싶지 않아졌나 봐 마음 없는 척 그냥 친구인 척 나 이수호 좋아해 나 이수호 좋아해 그래서 요즘 걔 예전처럼 못돼야겠어 답답해서 말하는 거야 네가 내 베프니까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? 들어가자